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29조 4,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69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순손실은 1,875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마트의 수익규모가 극감한 주요 배경으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부진과 이커머스 사업부에 지속된 적자가 거론되지만 그 사이 본업인 점포 경쟁력마저 하락했습니다. 특히 할인점과 트레이더스는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2.6% 하락한 12조 871억 원, 영업이익은 48% 감소한 929억 원에 그쳤습니다. 점포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에만 3개점을 패점했지만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레이더스 역시 매출액은 3조 3,727억 원, 영업이익은 581억 원으로 각각 0.4%, 9.8% 줄었습니다. 다만 전문점의 경우 총 매출액은 1조 871억 원으로 0.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7% 증가하며 체면을 살렸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점포 효율화를 위해 151개점을 대거 감축한 이마트24는 오히려 2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영업이익 역시 전년보다 45억 줄어든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G마켓은 지난해 4분기, 8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G마켓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작업이 효과를 거두며 매 분기 적자폭이 줄었고 연간 영업 손실은 전년 655억 원에서 절반 이하인 32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G마켓과 ssg.com은 삼각전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위한 수익성 개선 작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신 증권 유정현 연구원은 올해 할인점은 소형 포맷 점포 출점 등 그로서리 강화 전략으로 객수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사업의 경우 손익 분기점 흑자를 목표로 함에 따라 ssg.com은 적자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현 연구원은 2024년은 신세계건설 미분양 채권 회수가 올해 실적의 큰 변수라며 지난해 건설 영업 적자가 1,878억 원으로 이마트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사업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건설 역시 2024년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 목요일 외국 투자기관 UBS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기존 7만 8천원에서 6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마트 경영진이 오프라인 플랫폼의 통합 및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확대로 이어져 24년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